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익산시장 정원율입니다. 코로나19 유기 속에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지켜내며 강화된 파격 조치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드리고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15일인 어제는 확진자 36명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 0시 현재 42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역 내 6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지난 12일부터 62명의 확진자가 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1일 확진자의 50% 이상은 오미크론 확진자입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 보다도 2배 내지 3배가 높고 재감염 비율도 4배가 높아 한두 주 사이에 국내에서 우세종으로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2월 중에 전국 확진자 수가 2, 3몇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 방심하면 지역사회 확진자 폭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먹는 치료제 도입과 중증 환자 감수 등에 따라 코로나19 경각심이 약해지고 있는 지금 시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이 계속되고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행 확산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 집회 기준 등 대부분의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명까지 허용합니다. 우리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죽은 오미크론 확산을 억제하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과 진단검사, 역학조사, 환자 접촉자 관리, 백신 접종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업체,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방역패스 준수 여부 등 시설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래두기에 동참해 주시는 시민들의 희생과 이해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매섭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설 특별 방역대책을 1월 20일부터 2주간 시행할 방침입니다. 실내 봉황시설 폐쇄 조치와 요양병원 시설의 접촉 면육 금지, 공공시설의 최소한의 인원 운영 조치 등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 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드리며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 지인 등 모임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 등 신속 진단검사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방역패스, 사적 모임 준수와 함께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시는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르면 설 명절 이전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재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를 계획입니다. 우리 시를 믿고 지금껏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와 익산시 1700의 공직자는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